대학 가면 뭐 할 거야?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뭐 그림 그린 거 좋아하기는 하는데 배고플 것 같아서 그럼 넌 공부 안 하냐? 대학 안 가? 음... 너네 집 돈 많냐? 공부하는 거 재미없잖아 책만 해도 교과서보다 재미있는 게 세고 센데 야 무슨 공부를 재미로 하냐 인생 낭백 금화가 공부나 해 야 8,90 사는 인생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2, 3년 보낸다는데 그게 뭐 낭비냐? 야 이 등신아 네가 나버린 2, 3년 때문에 8,90까지 고생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따 공부나 차에 가면서 놀라고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? 괜히 덮어 한 척하고 어? 어? 독하게 말하고 맞지? 뭐라는 거야 맞네 맞아 에이 씨 개가 학교 월급은 언제 주는 거야? 어? 야 야 학주다 야야야 거기서 아씨 아 오죽하지 마 오죽하세요 야 내 마음이 너무 앞서 그런 걸까 내게 부담스러울까 또 한 발짝 물러서 너는 그 아주 좀 안 하여 감사합니다.